네, 6월 20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12시 정오입니다. 많은 분들, 많은 회사원분들, 직장인분들이 이제 점심을 드시러 나가야 되는 시간인데 저희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오늘 오전에 코인마켓의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블록비디오의 오진석이고요. 제 옆자리에는요. 이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코인마켓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어제 오후 5시 반부터 이현지 아나운서가 혼자 한번 해봤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오에 하는 프로그램도 같은 제목의 프로그램으로 통합을 해서 조금 더 균일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바꿔봤습니다. 상승님 안녕하시고요. 이경숙님 또 오셨네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한번 코인마켓의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싹 정리를 하고 특히 저는 사실 보통 이제 비드코인이나 etf 그다음에 매크로 상황을 좀 짚어드리는 편이고 우리 이현지 아나운서는 크립토 마켓에 좀 이제 특화돼서 열심히 전해드리고 있는데 제 오늘 파트가 어제 미국 증시가 쉬었어요. 휴장이었죠. 휴장이어서 제가 딱히 많이 할 말이 없어서 제 부분은 조금 줄이고 오늘 이현지 아나운서가 앞에 헤드라인 보셨겠지만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면서 혹은 식사하시면서 들으셔도 상당히 무방한 좋은 목소리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뒤에 이제 보시겠지만 썸네일에 이더리움 증권 논란이 끝났나? 이런 느낌으로 전해드렸는데 어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그 컨센시스와 SEC의 아툼이랄까요? 논쟁이 SEC가 이제 조사를 종결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서 뭔가 증권성 논란이 끝나나 싶었는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뭐 이더리움에 대한 증권성 논란이 끝난 게 분명하다면 완벽한 호재 중에 하나일 텐데 마치 그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상당한 상승폭을 보였던 것처럼 근데 어제 모두 다 아시겠지만 3,500달러에서 지금 그냥 똑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살짝 오르나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힘이 없더라고요. 시장에 의문이 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etf 호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크게 뛰지 못했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0.3%밖에 오르지 못하는 상황인데 과연 알트코인 이더리움이 좀 뛰어야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이 먼저 가는 게 보통은 순서이지만 알트코인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 오늘 저희 제목에도 써 있었지만 크리프트콘트에서 이제 분석을 했더니 알트코인이 불장 시대가 좀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비트코인보다 알트장이 먼저 불장이 올 것 같다. 이런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비트맥시분들, 알트맥시분들, 이더맥시분들이 모두 지켜보는 그런 방송입니다. 상승님 코인과세 이후에 국민청원도 다뤄주세요. 저희가 관련해서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국민청원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방송 중에 오늘 방송이 아니더라도 다음 방송이라도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인원님 안녕하세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요. 점심시간 함께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첫 장은 시세확인이겠죠. 일단 저희가 방송하기 1시간 전 기준으로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이 6만 5천 달러에 딱 걸려 있었습니다. 11시 정각에. 근데 하루 기준으로는 0.29%가 빠진 모습이었고요. 이더리움은 3,540달러에서 거래가 됐는데 분명히 어제 이더리움 sdc 증권법 논란 종결 이런 식으로 알려졌는데 0.33%밖에 오르지 못한 모습. 그러니까 그냥 거의 안 움직였다.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솔라나는 도리어 이제 알트코인장이 도리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과는 다르게 134달러. 되게 놀라지 않았습니까? 네, 솔라나가 힘을 못 쓰네요. 네, 솔라나가 200달러를 넘어섰던 게 불과 두 달 전인데 지금 많이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도 희망적인 건 솔라나를 작년 초부터 ftx 사태 이후에 그래도 좀 솔라나에 대한 전망을 보고 사셨던 분들은 그 당시에 30달러 대였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수익률로 보면 상당한 수익 구간은 이미 창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데 앞에 200달러 대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아쉽죠. 엄청나게 아쉬운 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알트장이 뭐 하반기에 과연 올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대를 좀 해보고요. 리플도 요새 요새 갈링하우스나 리플랩스 회사에서 연일 관련된 뭔가를 내놓고 있어요. 발표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습니다. 네. 이것저것 내놓고 있는데 가격은 0.492달러 0.5달러 대를 아직은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초록색 불이 조금씩 많이 켜지는 비율적으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더 빠지진 않고 리플은 이제 몇 천 원대에 사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조심을 하는 편이긴 한데 워낙에 많이 떨어졌어야죠. 그래서 좀 오래된 코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저희도 자주 지켜보고 있습니다. 톤은 제가 이제 일부러 한번 넣어봤습니다. 요새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낫코인이라는 일종의 밈코인이 아주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톤에서 톤 기반으로 무슨 게임도 나온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블록체인인데 7달러 바로 밑에서 지금 움직이는데 어제보다는 약 2.6%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혼조 장세가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초록색 두 개 빨간색 세 개. 보기에는 예쁘네요. 보이기에는 예쁜데 투자자분들은 조금 마음도 혼조 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ETF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아까 비트코인이 6만 5천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실시간으로는 지금 12시 6분인데요. 6만 5천 155달러 그러니까 6만 5천 10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 차이는 없고 그게 지금 숫자가 바뀌고 이런 것들은 없는데 그것을 봤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 했더니 미국 증시가 휴장했어요. 이름이 좀 복잡한데 준틴스데이 준틴스데이. The day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6월에 The day인데 이게 뭐냐면 링컨, 에브라임 링컨이 노예 해방령을 내렸었죠. 그 2년 뒤인 1865년. 이거 옛날이네요. 우리나라는 그때 뭐 했죠? 1865년에. 1865년이요? 1965년에는. 혹시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그 2년 뒤가 1865년인데 그 6월 19일에 텍사스에서 남부 텍사스는 굉장히 그 노예를 심하게 부렸던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시역인데 그 마지막 노예가 해방된 날이 6월 19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 19일 19일에 합친 거죠. 준틴스데이라고 해서 노예 해방일 이렇게 해서 오늘 휴장을 했고 그래서 밑에 장표를 보시면 오늘자의 ETF 기록은 유출입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애초에 장이 열리지 않았다. ETF는 이제 미국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이 안 열리면 이렇게 기록이 찍히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부분은 그 위에 4일치가 4월의 일치가 다 빨간색이 떠있다. 빨간 볼 삐뿌내보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이비트 블랙락의 아이비트 ETF는 지난 2월의 일은 0,0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이었고 그 전일은 조금 들어왔고 한 150만 달러 정도 들어왔네요. 그리고 그 전일은 그나마 좀 1800만 달러 이 정도 들어왔는데 나머지가 이제 빨간 볼을 키면서 특히 피델리티 거부터 해갖고 그냥 우수수수 나갔어요. 이게 장세가 어떤 기사에는 이게 다 돈이 엔비디아로 갔냐 이런 얘기도 하는 전문가도 있는 것 같은데 지난 5월 중순부터 한 달가량을 이제 19일 내일이 유입이 됐었고 그리고 하루 빼고 지금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ETF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순환이 순환매가 됐을 때 크립토로 다시 들어와야 조금 더 크립토 시장이 살아나는 ETF의 흐름대로 가는 비트코인의 가격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좀 좋지 않다 이런 상황이 되고 CPI와 FOMC 회의 이후에 그런 혼조세가 좀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할 만한 뭔가가 빨리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6월 초만 해도 비트코인 ETF의 순유입이 막 800밀리언 이렇게 찍히고 했었는데 점점 이제 유출만 찍히고 있어서 1억 달러 이상 들어왔던 그런 날도 있었죠.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가 찍히면 이제 11개의 주체이기 때문에 조금씩만 들어와도 1억 달러 금방 넘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날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토탈만 해도 지금 보면 한 7,800만 달러 이상 7,800천만 달러 7,800천만 달러 이상 이제 유출이 되는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러니?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반성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로 봤는데요. 소소밸류 자료인데 쭉 들어와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같고 지금 보시면 흰색 그래프가 이제 가격 그래프인데 이게 이제 일종의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 유입량과 더불어서.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빨간색이 이제 두꺼운 빨간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ETF 흐름이 좀 가격의 흐름을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딸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노님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네요. 자 다음 장까지 같이 볼게요. 자 요거를 간단하게 보면요. 어제 미국 시간은 이제 오늘 저희가 휴장했다고 하는 거는 19일장이니까 그 전날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에서는 2292개의 BTC가 아웃플로어가 됐고요. 블랙락 같은 경우는 0을 찍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갖고 있는 숫자는 30만 개는 일단 넘고 있습니다. GBTC가 28만 개 정도 되니까 한 2만 개 정도의 격차를 보이면서 블랙락 IBT ETF는 계속해서 30만 개 이상의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투자자분들이나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좀 섭섭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는 반대로 조금 더 유입이 되는 모습이 최근에 조금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한 10% 미국에 비해서 그 정도의 사이즈인데 그래도 홍콩에서 일단 비트코인 ETF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아직은 왜 홍콩에서는 유입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분석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제 미국 비트코인 ETF와 홍콩 비트코인 ETF의 이제 모델링 차이가 좀 있지 않나 미국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는 일단 캐시로 한 번 환매를 했다가 사든 팔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비트코인 ETF가 이제 홍콩에 나온 시장에서는 그냥 뭐야 비트코인으로 그냥 맞교환 식으로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편리함이라든지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좀 더 자유롭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그거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이라 중국 시장 전문은 또 이제 백훈종 이사가 스매시페 백훈종 이사가 또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장기 보유자와 채굴자 ETF 매니저들이 비트코인 수십억 달러를 매도했다. 빈크립토 뉴스를 저희가 받아서 쓴 뉴스가 나왔는데 지난 2주 동안 12억 달러의 BTC가 팔려나갔다. 12억 달러면 얼마 정도 되나요? 1조 5천억 1조 6, 7천억 되지 않을까 숫자에 굉장히 약합니다. 상당한 금액이 2주 동안 팔려나갔다. 그런데 2주 동안이라고 하니까 또 이걸 또 14일로 또 나눠보면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막 미친 듯이 팔려나간 그런 느낌은 아니고 저희가 ETF에 좀 익숙해져가지고 ETF의 숫자 사이즈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거 12억 달러를 14로만 나눠도 일단 억단이 아래로는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천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이제 아이비트나 FBTC나 GBTC 같은 사이즈에서는 유입량 하루치로 그냥 가름할 수도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지난 한 2주 동안 한 한 달 거래일 동안 쌓아왔던 유입량에 대한 이제 뭐랄까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한 2주 동안 내놓은 것이다. 그런 상황이 ETF 매니저들한테는 보이고 있고요. 채굴자들은 어떤 상황이냐. 최근에 이제 채굴자들이 항복을 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채굴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채굴자들이 이제 얻게 되는 보상이 반감기를 통해서 절반이 됐잖아요. 그러면 좀 더 보상을 얻으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그래도 그거를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계속 채굴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그냥 가격도 떨어지고 채굴로 인한 보상량도 절반이 되니까 나 이러면 채산성 안 맞고 가성비 안 맞아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쥐지치고 그냥 큰 비트메인 이런 데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소규모의 채굴 시스템, 컴퓨팅 시스템을 그냥 매각을 하고 털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뉴스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똑같은 제목의 기사가 저희 홈페이지도 있는데 채굴자들이 항복을 하고 어느 정도 털려나가면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통폐합이 된다. 그러면 빅 채굴 컴퍼니와 중대형 빅 채굴 컴퍼니들이 이제 모여서 채산성이 맞는 곳부터 다시 하나씩 하나씩 올려나가면 그때부터는 비트코인의 반등 찬스가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측면이 오히려 약간 희망회로를 좀 더 돌리는 쪽에 전문가들은 계속 희망회로를 열심히 돌리고 있더라고요. 전망치와 지금 시세가 굉장히 괴리가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주요해서 보시는데 일단은 현재는 채굴자들이 항복을 많이 하는 모습이고 거기서 반등 요소를 찾아보려는 시장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장기 보유자들도 조금 더 덜어내고 이제 다시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일단 이런 분들이 수익을 실현하면 시장 전반적으로는 물량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되겠지만 이게 덜어내는 게 약간 감소되면 그런 거잖아요. gbtc가 순유출량이 처음부터 쫙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순유출이 줄어드니까 이제 아이비트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쫙 올라가서 6만 7만 간 거거든요. 똑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장기 오래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시장에서 약간 엑시트를 해주면 나머지에서 매집을 하는 그런 세력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있을 때 이게 충분히 상승 여력의 바닥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하락은 단기적인 거고 밟고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물론 이 기사 더 잘 보셨겠지만 이따 설명 좀 해주세요. 자 다음 장보죠. 근데 이제 시세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btc를 왜 사야 되냐 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요거가 지금 호들 캐피탈인가요 호들에서 만든 자료를 제가 한번 퍼와 봤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군 다른 etf 혹은 미국 달러와 캐시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수익률을 얼만큼 가져가냐를 쫙 비교한 거예요. 지금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게 뭡니까? 무슨 숫자가 눈에 많이 띄세요? 저게 몇인지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눈을 찡그려야지 저게 보여요? 안 좀 멀어가지고 로안이 왔나? 아니죠? 2로 시작하는 저 최상단의 숫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2011년부터 24년도 큐뮬레테이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누적된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저거 보시면 제가 미리 해봤거든요. 2200만 퍼센트의 수익률을 2011년부터 비트코인을 한 개라도 갖고 있다면 한 개든 0.000014도시를 갖고 있었던 2200만 퍼센트의 수익률을 누적으로 2011년부터 갖게 된다. 2200만 퍼센트요? 2011년에 굉장히 어리셨을 텐데 네. 학생이었습니다. 아주 성장기를 통째로 가져오면 2200만 퍼센트를 아쉽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 저 때문에 안 샀을까? 그때는 몰랐겠죠. 몰랐죠. 진짜 아는 사람 진짜 없는 시대인데 2011년만 해도 이제 1400% 그러니까 14배가 오른 거고요. 2014년에 잠깐 내려갔어요. 이때 왜냐하면 이때 뭐가 있었습니까? 마운트곡스가 해킹을 당해서 이제 시장이 망가졌다. 비트코인이 죽었다. 이럴 때의 절반 이상 떨어졌던 기간 2018년에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신흥국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imf 재정 지원을 받고 맞아요. 그리스가 또 어렵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한번 빨간색이 그런데 보면 2018년도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하나 초록색 있는 게 뭐냐면 그냥 현금 들고 있었으면 그나마 일치는 않았다 그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쭉 오면 2022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2022년? 2022년에는 뭐가 있었죠? FTX인가요? 코로나에서 엑시트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FTX와 루나, 루나테라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니 오늘 루나테라 사태와 FTX가 있었던 2022년 이제 중반부터 후반까지의 거기서 수익률이 거기서 많이 깎여나갔고 그 외에는 상당한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고 2024년은 올해 연초부터 현재 6월 24일까지 기준인가 6월 14일 기준까지는 56%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올해 YTD로 56% 수익률 가까이라도 온 그런 자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물론 여기 개별 종목들은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미국의 성장률이라든지 지금 나스닥 ETF, QQQ, S&P500 ETF인 스파이 금도 있고요. 지금 다 보면 맨 밑에 US Rights라고 되어 있는 건 부동산 투자 신탁 상품인데 그것도 지금 미국은 빠졌죠. 4% 빠졌고 쭉 보시면 엄청난 수익률로 지금 비트코인은 2011년부터 행진을 해오고 있고 만약에 자산 투자를 한다면 장기간 보유를 한다면 BTC가 가장 좋은 자산이다라고 하는 누적 그래프와 2011년, 24년 연간으로 잘랐을 때는 149%의 수익률, 평균을 낸 거죠. 그렇죠. 11년부터 24년에 14년인가요? 14년을 수익률을 딱 매년을 해서 딱 자르면 1.5%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좋은데요?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1.5배가 아니지. 그치. 149%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데 이런 자산은 세상에 없다. 물론 엔비디아나 테슬라의 어렸을 때 모습 이런 폭발적인 성장 개별 종목과는 비교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전체적인 자산군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갖고 가는 게 맞다. 이런 차트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희망 섞인 내용을 한 번 보고 현재 비트코인이 어떤 지표를 갖고 있는지 이거는 마켓 인사이더에서 인투더블록의 그래프, 자료를, 통계를 빌려와서 마켓 인사이더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데일리 액티브 워즈를 했어요. 비트코인 지갑 주소가 지금 신규로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활성 주소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그다음에 잔고가 0인 비트코인 지갑은 얼마나 되는지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요새 활성화가 좀 떨어졌었죠. 끝머리가 최신이니까 이제 보시면 초록색이 꺾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 그래서 팔거나 사거나 이걸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그런 활성화 지갑이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조금 아쉬운 건 그겁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왼쪽 거 보는 거예요. 밑에 있는 회색 제로 밸런스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잔고가 0인 비트코인 지갑도 같이 올라갔다. 이거는 이제 털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팔았으니까 잔고가 0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센티멘트가 좀 파는 기조로 최근에는 이루어졌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제로 밸런스 지갑의 숫자가 급격히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다시 횡보하면서 조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는 기조가 불과 여기서 며칠 사이에 있었으나 다시 제로 밸런스 지갑은 줄면서 활성도와 액티브 워즈레스는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지금 멀치 3월에 고점대 지갑 숫자 보세요. 위에 있는데요. 한창. 초록색이 지금 액티브 워즈레스인데 이게 멀치 3월에 있는 액티브 워즈레스의 숫자 그래프 높이를 보시면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네. 한창 위에 있네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40%는 더 많아져야 3월에 고점 수준에 있었던 활성 지갑 수를 근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이걸 통해서 트랜잭션을 하건 뭘 하건 관심도가 떨어진 느낌이죠. 갖고 있건 관심도가 지금 그만큼 시장에 떨어져 있다. 이거를 좀 많이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토탈 어지레스를 보시면 그게 말이 되는데 지금 되게 밸런스와 함께 올라갔다가 꺾여 내려왔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너십 바이 타임 헬더 이게 장기 보유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기 보유자들이 지금 털어 나가서 2주 동안 매도를 한 측면이 있다라는 건데 물론 말로는 그렇게 1년 이상 장기 호들러들이 털고 나갔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그래프로 또 보니까 자세히 더 확대해서 봐야겠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직 장기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일종의 홀딩 호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장기 보유자들이 계속 갖고 있다는 뜻은 어찌됐든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향후의 상승을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쪽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 그래프가 아직은 그래도 호들러들이 도망가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은 이제 컨센트레이션 어떤 주체들이 지금 들고 있는지 일종의 수급 상황 같은 거죠. 지금 고래가 지금 리테일이 대부분 갖고 있고 투자자들 고래들이 조금 갖고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걸 제가 뜯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활동성이 좀 떨어진 비트코인의 지표가 좀 보이긴 하는데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장기 보유를 하거나 고래라고 대표적으로 할 만한 것이 뉴스에는 나오지만 그게 막 눈에 띄게 크게 이제 시계열을 멀리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 더 보유하는 측면이 더 높아서 이제 바닥을 어디로 찾았느냐를 조금 시장에서는 탐구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더리움 관련된 내용 갖고 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이죠. 저희 기사에도 있습니다. 비트와이즈가 이제 S1의 수정번 그러니까 S1은 증권신고서인데 이걸 수정해오라고 하죠.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승인해서 거래를 개시하려면 일종의 최종 계약서? 뭐 이런 걸 SEC랑 이런 발행사들이 도장 쾅 찍어야 돼야 돼. 거기 게리겐슬러 사인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런 게 필요한데 이걸 이제 실무진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이거 고쳐오세요. 이렇게 해야 이거 승인 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입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와이즈의 첫 번째 S1이 수정번이 제출이 된 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가 이제 발표가 난 건데 시장에 이제 지금 돌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이제 fee of zero point 땡땡땡 퍼센트 그러니까 앞단은 일단 지로 포인트인 거야. 네. 수수료가 일단 앞에는 0으로 시작하는 거죠. 일단 앞자리는 상수가 아니고 0으로 시작한다. 0. 몇 퍼센트일 것이다. 그 이더리움 ETF는 0. 몇 퍼센트니까 그래도 좀 싸게 출발을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은 좀 할 수 있는데 수수료는 미확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트와이즈 같은 데서 먼저 이제 앞에서 발키리가 먼저 했다고 자기들이 막 뭐라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S1 수정보는 계속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뒷장을 보시면은 이제 ETF 전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와 세이파르트 두 사람이 이제 투톱이잖아요. 이 양반들이 주거니 받거니 막 알아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 사이에 정보를 이렇게 하나씩 끼워서 이제 넣은 듯이 던져줘요. 시장에. 그럼 거기 내용은 앞에서 에릭 발추나스는 7월 4일 예상했다가 어제는 7월 2일 땡겼다가 오늘은 세이파르트는 7월 4일 전에는 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양반들이 상당히 타율이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타율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비트와이즈 S1 수정본이 나왔다는 것과 다른 데서 동일한 흐름이 지금 나올 것이라는 걸 관측을 했을 때는 6월 말에서 7월 첫 주 초반 우리 시간으로는 이게 주말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주중이에요. 주중인가요? 7월 7일에. 그런 것도 파악을 하는. 그럼요. 빠삭하죠. 7월 1일이 월요일이고요. 그러니까 2, 3, 4가 화수목이니까 첫째 주 월요일 되자면 7월 1일이 월요일이야? 딱 맞췄네요. 그러니까 월, 화수목 이 근처에 이더림 ETF가 최종적으로 승인돼서 거래 개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에릭 발추나스는 2일에 승인이 나고 3일부터 거래 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되고 세팅이 돼서 판매 준비가 딱 되면 거래 개시할 수 있는 거고 S1이 일단 확정이 나면 거래 개시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증권사나 운용사의 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오늘 20일이잖아요. 숫자가 이제 6월 말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시세가 3,500달러여서 요지부동한다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본격적으로 ETF가 일단 시작되면 그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때 알트 불장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곳곳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제 장표에는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판테라 캐피탈이 1억 달러 이상을 이 비트와이즈 S1 수정보는 제출됐다고 공개된 이 비트와이즈의 이더리움 ETF에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억 달러 이상은 일단 한 주체에서 이제 확보하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판테라 같은 물론 거기는 좀 이제 웹3의 개방적인 그런 투자사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그래도 지금 동결되어 있는 냉각되어 있는 투심이 좀 회복이 되지 않나. 그렇죠. 활동이 조금 활성화되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있으면 인생 리스타트님이 인생 리스타트 좋다. 말씀하시기를 PC 발표로 같이 되면 푸쉬운 받으려나.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PC가 연준이 금리 인하 인상의 준거로 활용하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 물론 시장은 CPI가 좀 뭐랄까 스타트를 끊어주자 하는데 가볍게 좀 더 뭐랄까 관심을 받는 것 같긴 한데 PC가 어렵잖아요. PC는 어려워서. 그런데 오히려 이제 연준은 PC를 많이 보는 편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이게 좀 호재로 호조세로 나와준다면 이제 다시 좀 만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불과 지금 10일쯤 남은 거죠. 네. 주말 빼면 지금 한 7, 8일 밖에 거래일로 따지면 한 5, 6일 7, 8일 정도 남은 건데 상당히 좀 긴장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최근에 알트코인이 워낙 빠져갖고 비트코인은 움직이지도 않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빼야 되냐 엑시트해야 되냐 뭐 어제 뭐 인터넷 보니까 되게 유명하신 투자 퀀트 투자자분 한 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코인을 전략 매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버신데 글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탈출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코인을 사랑하시고 크리프터 시장에 믿음이 있으신 분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오늘 맡은 파트는 이렇게 하는데 크리프터 시장이 재밌네요. 매크로를 안 하니까 매크로는 약간 진부했었는데 어렵고 그렇죠. 크리프터 보니까 약간 다이나믹한 맛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